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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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저는 그렇게 MC 경험도 별로 없고 방송 경험도 많지 않지만 주인공들이 감독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감독님들의 영화와 감독님들이 시청자들한테 잘 다가갈 수 있도록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능력이 되는대로 열심히 해볼게요. 감사합니다. 저는 영화 제작 과정을 그냥 재밌게만 지켜보는 게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. 너무 쑥쑥들이 그 과정을 잘 알고 있고 그 과정에 또 힘든 일도 알고 있고 또 여러 사람이 어떤 입장일지도 알고 있으니까 솔직히 저는 보면서 조금 여러 가지 마음이 들긴 했는데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건 시청자들한테 한 번도 보여지지 않은 영화 제작 과정이어서 정말 그냥 시청자의 입장에서 나도 즐겁게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. 시청자들은 여기서 또 다른 자극과 또 재미와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. 그렇게 또 생각해보려 하고 있고요. 뭐 뭐니뭐니 해도 그런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것도 이 프로그램의 큰 재미이지만 과정이지만 그 10명의 감독님들이 만들어낸 10편의 단편들이 어떤 작품이 나오는가가 굉장히 저도 한 사람의 시청자로서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작품들을 또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흥분되고 매회 매회 녹화를 할 때마다 이번엔 또 어떤 작품을 만날까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또 그래서 그런 재미를 시청자들도 같이 저와 같이 비슷하게 느끼시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이 들고요.